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제3회 때 봤던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다평 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교재에는 문제와 풀이와 답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항상 풀이보고 답보고 조금 더 참지를 못합니다. 바로 시선이 아래로 갑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지금 풀이와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살 때 항상 문제만 있는 걸 따로 준비해서 풀이를 하고 하죠. 그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재에 풀이 답 있는 거 잠시 더 보시고요. 여기에 문제가 충분히 나오니까 저와 함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잠깐의 고민이지만 그 고민을 통해서 뇌가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전두엽이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암기를 하실 수 있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뇌가요?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 저 답이 뭐였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애를 쓰는데 풀이와 답이 딱 있으면요. 이 노력을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암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조금 힘들지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모든 공부를 끝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저는 항상 오프라인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험으로 임박하게 단기 특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수업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이걸 정리했다고 집에 가서 언제 봅니까? 시간이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답을 한번 적어보고 즉,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핵심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정답을 보시면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 똑같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핵심적인 단어를 넣고 문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 조치를 두 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둥근톱기계라 해서 기계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 우리는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랬죠? 만약에 둥근톱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날접촉예방장치와 반발예방장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자, 날접촉예방장치가 아니라 톱날접촉예방장치라고 하시고 반발예방장치가 아니라 이 반발예방장치의 종류에 들어가는 게 있었죠? 이 종류를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대충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그 다음 분할 날 이렇게 나누었었죠. 그죠? 그래서 기계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분할 날 등 해서 반발예방장치 이렇게 써주시는 게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에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주의해서 좀 구분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필기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필기도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실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나오면요. 제가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답만 공부하시는 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문제를 보면서 연관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끌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풀이를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이론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론을 어느 정도 보고 들어오시면 훨씬 수월하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때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다음에 또 변형되고 응용되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 이론을 정리하시면 한 문제를 풀고 뭡니까? 세 문제, 다섯 문제, 열 문제를 푸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응용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아, 이렇게 같은 문제를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목적인 둥근톱이 나왔을 때는 뭡니까? 분할 날에 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방어장치를 제외하고는. 분할 날은요. 숫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1.1배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mm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기준이 3분의 2가 나옵니다. 물론 이 3분의 2는 그냥 3분의 2라 하면 안 되죠. 톱, 작업대, 상, 위, 아래, 위쪽. 한 번 그리는 게 좋겠다. 그죠?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으니. 자,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이 작업대가 있으면 이 작업대의 톱날이 이렇게 있는 게 죄송합니다. 참 보시기에 톱날 같지는 않지만 톱날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가공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동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가공재가 접하지 아니하는 톱날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덮어주십시오 하는 게 날 접촉 예방장치 또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분할 날이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톱이 가공재가 톱날을 체결 꽉 물어주는 것 또는 반발하는 것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날보다 얇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배 톱날보다 두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톱날과의 간격은 다 일정하게 12mm 이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라는 것은 이 테이블 작업대를 얘기하는 거죠. 테이블 면 위쪽에 가는 상자 위쪽에 그 다음에 톱날을 반 잘랐을 때 앞날 빼고 뒷날에 이 뒷날 즉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세 등분 했을 때 3분의 2 높이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주어지고 숫자만 넣으라 하겠지만 혹시라도 전체를 다 쓰라 할 때는 테이블 면 위쪽 또는 테이블 면 상 위를 얘기합니다. 상의 톱 뒷날의 3분의 2 높이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하게 맞습니다. 우리도 아니 글자를 외우면 어려운데 이렇게 뭔지 알고 외우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배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죠. 분할 날의 두께를 T2라고 했을 때 조금 차원 높게 하는 겁니다. 퀄리티 있게. 자 톱의 두께를 1.1라 했을 때 톱 두께 1.1배보다 분할 날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돼요. 치라는 것은 이빨을 얘기하는 거고 톱날 그거의 진폭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목재광용 둥근 톱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이 내용이 모두 다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반발 예방장치가 아니라 분할 날 등 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이 아니라 톱날 접촉 예방장치 이렇게 알아두시고 목재광용 둥근 톱의 반발 예방장치나 날 접촉 예방장치하고는 구분해 두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할게요. 여러분 KiKA 예방장치